이번 시간은 175페이지의 정책론에 대해서 정리하시는데요 정책론은 시험 목차가 4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 그리고 토지 정책, 그리고 주택 정책, 그리고 조세 정책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 4문항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교과서에는 부동산 문제부터 등장을 하죠 예전에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을 우리가 시장에 대입을 시키는 그런 논리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요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인간이 시소한 자원인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이기심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투기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문제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동산 문제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악화 성향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부동산 문제는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더 악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가역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가 한 번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는 참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비가역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택 가격 등의 문제는 이번에만 느끼는 게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에도 반복되는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해결 수단도 다양한 형태를 띠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동산 문제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크게 토지 문제하고 주택 문제로 나눌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토지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토지 부족 문제예요 그죠? 토지가 부족하니까 뭐가 상승하냐면 지가고 땅값이 무분별하게 불합리하게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토지 문제 중에서 제일 먼저 지가고 문제라는 게 등장하더라 그럼 땅값이 불합리하게 상승하게 되면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또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는 투기 문제가 또 유발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비싼 땅 위에다가 공장 지어서 물건을 팔면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생산 원가가 상승이 되니까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공공용지 확보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해서 공공시설을 적시에 공급한다는 게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토지가 부족해서 이런 땅값 상승의 문제가 계속 유도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비효율적인 이용을 초래를 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이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니까 방치해놔도 재산 가치는 계속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소유의 편중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사유지의 대다수 70% 이상은 상위 1%가 다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참권에 나오는 소득본배 평등도 측정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로렌스 곡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소유의 편중관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소득이 발생했을 때 각 계층별로 골고루 분배가 잘 되느냐 되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택 문제라고 있어요 주택 문제라는 것은요 크게 양적인 문제하고 질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택의 유용성 문제 공급 문제라고 되어 있을 때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주택의 유용성 공급 문제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양적인 문제라고 되어 있죠 양적인 문제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주택 정책은 초기에는 1가구 1주택에 초점을 두고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질적인 문제예요 질적인 문제는 소득은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는데 과연 거기에 걸맞는 주택 서비스,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참 어렵다는 얘기죠 한 2, 30년만 하더라도 열심히 벌어서 한 10년 뭐고 그러면 내 집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참 그게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질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부담 능력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수요 측면의 문제죠 그러면 주택의 공급 규모를 다양하게 해서요 5평, 10평, 15평 이렇게 공급을 한다 그래서 소비를 할 수 있냐면 그건 아니고요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즉 구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부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주택 금융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책의 의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정책이라는 것은요 결국 아까 문제라는 게 결국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악화돼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개선을 시키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책의 과정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문제를 인지하고 난 다음에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것이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 대안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대안을 작성을 하고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정책이 어땠을까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3절에 보게 되면요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제일 먼저 개설이 나오죠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냐면 일단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시장기구를 통해서 자원배분을 유도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자원배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서 나타나는 게 시장이 실패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시장을 통해서는 어떤 형평성이라는 걸 증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누가 개입을 해야 되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돌아온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게 형평성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경제적 기능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또는 정책적인 역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뒤로 넘어가게 되면 시장 실패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게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효율적이지 못했을 때 거기 보면 시장 기구는 가격 기구예요 일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시장의 실패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장 실패의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에 대해서 별표를 하나 하시는 거죠 시장 실패의 원인에서 대표적인 게 외부 효과라는 거예요 이 외부 효과라는 것은 의의가 있죠 그 의의에도 별표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도 내요 거기 보시면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대가를 주거나 받지도 않고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해요 그런데 시장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효과가 발생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시장 안에서 주거받았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외부 효과의 문제가 내부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것은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게 크게 나누면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것은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어디서도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 효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의 외부 효과라고 있어요 정의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외부 경제라고 그러죠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도 그 대가를 받지 않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집 주변에 공원이 조성이 됐어요 공원이 조성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비용 부담을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주거지 인근에 공원이 들어서면 주거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공원을 짓는 과정에서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긍정적 외부 효과라는 건데 그런데 이 정의 외부 효과의 생산을 시장 기구에 맡기면 과소 생산 다른 사람의 편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생산은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것들이 적정한 생산이 되도록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유도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 부의 외부 효과라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어떤 경제 주책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주거지 인근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공장이 들어서서 각종 악취라든가 어떤 매연 이런 것들을 유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상을 해주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생하는 게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고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규제가 없을 때는 시장에서 과대 생산의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에서는요 거기 181페이지 맨 위에 지문 B를 보면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배분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보다 많이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시키는 그걸 과대 생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기억해야 돼요 밑줄을 치고 거기다가 별표를 하나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겨요 그것을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게 부의 외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과소 생산, 과대 생산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182페이지에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 효과를 우리가 조정하는 대책 중에서 특히 부의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이게 지역, 지구제 같은 것을 시행을 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82페이지에 거기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에 관한 부분에 있었을 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역, 지구제 등을 시행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우리 여기 일반적인 경제 논리에서는 정부가 직접 통제하거나 외부 효과에 내부하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방법 등을 쓸 수 있는데 우리 여기 이론에서 연결하는 것은 지역, 지구제 실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183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 공공제라고 있어요 개도 별표를 하셔야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실패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외부 효과하고 공공제까지는 단독적인 문제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표를 일단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공공제라는 것은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 비가 빠지면 틀려요 비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얘가 비경합성이라는 것은요 공공제는 시장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고 공동 소비가 가능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순수 공공제에 해당이 되는 게 국방 또는 치안 서비스 같은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내국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간에 이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배제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발생하냐면 무임승차자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효용이 있죠 편익은 소비를 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임승차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무임승차의 문제가 18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재화의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되는 비율이 발생한다 그걸 밑줄 치시는 거예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과소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과소 생산의 문제가 유발이 되니까 누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일정한 양을 시장에 공급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죠 시장에다가 공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 같은 거 조성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의견 조사하면 별로 필요 없다 사는데 공원이 꼭 있어야 되느냐 부정적인 의견을 표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럼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 1인당 한 50만 원씩만 부담하는 걸로 하죠 라고 얘기했을 때 비용 부담이 싫은 거예요 다만 공원이 조성이 된 다음에 거기를 출입할 때 너를 냈냐 안 냈냐를 가지고 따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이 개입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실패의 요인 중에서 여러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외부 효과하고 공공제 문제가 되는 것은 별표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가면 자 4절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 있어요 여기 또 별표 하셔야 돼요 자 회차 나오죠 23, 24, 26, 27, 31, 32 시험에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별표 하셔야 돼요 별표를 일단 하시고 시장 개입 수단이라는 것은요 직접 개입할 수도 있고 간접 개입할 수도 있고 토지 이용 규제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것은 직접 개입 방법과 간접 개입 방법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참여해서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격을 통제하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 방법이 직접 개입을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런데 시장의 자유조절 기능을 해치죠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양가로 3번에 직접 개입 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별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개입 수단 이걸 별표니까 이렇게 해드려야겠죠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은행 제도로 토지 비축 제도라고 되어 있죠 그게 공공토지 비축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또 다른 표현을 토지은행 또는 토지 비축 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영 개발 공영 개발 방식은요 이거는 수용 또는 매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수용 매수 방식이다 나오면 공영 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택지를 개발 분양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이 들어간 애들이 직접 개입에 해당이 돼요 물론 임대료 규제라든가 분양가 규제에 대한 것들도 표시할 수 있었는데 아직은 약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정도가 직접 개입 수단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공공토지를 비축하는 걸 토지은행 제도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 중이에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186페이지에 가면 참고난에 토지은행 제도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지은행은요 LH공사 하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 계정을 설정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포함이 된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간접 개입 방법이 있어요 얘도 별표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뭐 물어보냐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간접 개입 수단은 뭐가 있느냐 간접 개입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시장 기구의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대신에 수요자나 공급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윤이 있죠 그런 부분에 조정을 가하는 것이 간접 개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간접 개입의 수단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각종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부담금 이런 것 등이 있죠 이런 걸 부과하는 게 간접 개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이런 거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금융규제가 있죠 그래서 대부비율이라든가 총부채 상한 비율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것 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직접 개입 수단이냐 간접 개입 수단이냐를 구별하는 거를 출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어렵지 않게 준다는 거예요 옆에 187페이지에 거기에 예지 하나 있죠 부동산 정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3번 질문에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 틀린 거죠 금융규제라든가 금융지원에 대한 것들은 이거는 다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검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간접 개입 말고 토지용 규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토지용 규제라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지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게 토지용 규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역지구제라든가 건축 규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그래서 별표 하나씩 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정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제 188페이지에 가시면 토지정책이 등장하죠 두 번째가 이 토지정책에 있었을 때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지역지구제예요 근데 이 지역지구제도 별표는 하나 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이 지역지구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딱 그거예요 먼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의 지문 1번에 별표하시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감소,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목적 안에서 첫 번째 부의 외부 효과 있죠 얘를 제거하거나 감소하거나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게 지역지구제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목적이 줄어나고요 거기 보면 지역지구제의 효과라는 것 있죠 이 효과는 시험상에서는 요즘 잘 안 물어봐요 단기와 장기에 대한 변화는 거의 잘 활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옆에 가게 되면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면서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일정한 지역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여기는 개발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손해를 보고 여기는 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면 왜 형평성 문제가 나오죠? 이게 바뀔 수도 있는데 왜 내 땅을 묶어놨느냐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게 개발권 양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89쪽에 하단에 보시면 지역지구제에 따른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영할 수 있는 게 개발권 양도제예요 우리가 TDR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일단 기억하실 거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시행 중이지 않는 정책이에요 개발이 제한된 보정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부여된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지역에 용적률이 500%가 주어져 있던 건데 정부가 100%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00%의 공간을 이용을 못하니까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손실을 정부가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정부는 이 손실에 대해서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에 대한 개발권을 발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이쪽에 예를 들어서 개발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용적률이 900%예요 그래서 원래는 900%를 주기로 했는데 정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규제를 해서 500% 이상은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400이잖아요 그런데 개발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싼데 일정한 공간 이상을 이용하지 못하면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단서를 준 개발권을 사드리면 이것만큼은 추가 공간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를 사드리면 추가로 공간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공간을 활용하면서 얻어지는 이익을 가지고 이 손실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지역을 보존적으로 묶어도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토지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개발권 양도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나올 때는 개발권을 발급을 해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지 이 사람들이 있는 손실을 개발지역의 소유권을 부여해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그러면 틀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용어 정도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페이지에 보시면 토지 공개념이 개발이 환수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요 이게 헨리 조지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국유화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토지를 정부가 국유화해서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는데 이거는 개인의 소유는 인정해 주는데 개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때 어떤 법률적인 적법성을 가지고 그 행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불가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 토지 공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도입했던 법률이 뭐가 있냐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제법에 따라서 토지 초과 이득세라고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 토지 공개념에 관한 3대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191페이지의 토지 공개념에 의의를 보게 되면 의의 중에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정부는 89년 정기국회에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 이득세법 개발에 관한 법률 등 토지 공개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런 얘기죠 그때 같이 들어간 게 개발부담금지였어요 그런데 얘네가 IMF가 터진 직후에 이게 다 폐지됐어요 지금 폐지된 제도예요 이거는 별표해야 돼요 폐지됐다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는 뭐가 됐다 폐지됐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정책 그렇지 않은 정책을 구별할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얘네 둘이에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소개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2페이지 가시면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개발 사업을 치행했을 때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환수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하셔가지고 토지 정책에 관한 것을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193페이지에 있는 주택정책서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택정책도 꾸준히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시장운동에 대해서 입지론, 지대론, 도시공간구조이론 이런 거를 배우셨고 그 다음에 정책론에 들어오셔서 토지 정책에 대한 것까지 이번 주에 정리하신 거예요 그중에 별표한 내용은 반드시 숙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일어났을 때 왜 또 별표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더 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한 주 동안 건강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